할렐루야! 자녀와 함께 읽는 재미있는 영화 성경 이야기, 이번 시간은 데이 190번째 날입니다. 자,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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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 질투하는 다른 총독들 때문에 다니엘, 여기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떨어져 있게 내던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는 사람이 이게 왕인 것 같습니다. 왕은 내심 다니엘이 안전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Day 190, 190일째, Daniel is saved from the lions. Save가 구하다 라는 뜻이죠. 구하다, 구조하다. 그래서 is saved, 수동태가 돼서 다니엘이 사자들로부터 구조되다. 이렇게 되죠. 다니엘 chapter 6, verse 18 to 28, 다니엘에서 6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After king, Darius locked Daniel in the lions' den.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애프터가 이끄는 부사절이에요. 머마한 후에 다리우스 왕이 locked, 잠그다, 가두다 이런 뜻이죠. 다니엘을 사자든 이러면 굴이잖아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가두고 난 뒤에 he couldn't sleep, 이 왕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sleep, 잠자다 하는 표현이죠. he was worried, be worried 라는 표현은 염려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다니엘에 대해서 걱정이 되세요. early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 일찍, the king ran to the lions' den. ran 하면 달리다 라는 동사, run의 과거형이죠. run, ran, run 이렇게 됩니다. then, 이거는 굴, 그래서 라이언스, then 하면 사자굴이죠.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he called, 그래서 그가 이제 부른 것이죠. Daniel, has God kept you safe from the lions? 자, kept는 지키다 동사, keep의 과거형이 kept고요. 과거 분사도 kept인데, 여기서는 앞에 have 동사같이 완료형이니까 과거 분사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로부터 safe, 안전하게 지켜주셨느냐. safe는 안전한 형용사예요. the king thought, 왕은 생각했어요. thought는 동사 생각하다, think의 과거형이죠. think, thought, thought 이렇게 돼요. 과거, 과거 분사가 같아요. he would hear the lions roar. roar 라는 말은 으르렁, 으르렁대는 소리 이런 뜻이죠. 그가, 사자가 으르렁대는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but instead, 그러나 대신에, he heard the voice of Daniel, heard, 듣다, 동사, hear의 과거형이죠. hear, heard, heard 이렇게 되고요. 그는 다니엘의 voice,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God sent his angel, sent, 보내다, 동사, send의 과거형이죠. send, sent, sent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angel,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who shot the lion's mouthed.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mouth, 입들을 shot, 닫다, 닫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he knew, 그분께서는, 자, 동사 노우의 과거형이죠. I had done nothing wrong. 제가 잘못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wrong 하면 잘못된, 틀린 이런 뜻이죠. the lion's haven't hurt me. hurt는 말해, 해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동사는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똑같아요. hurt, hurt, hurt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저를 해치지 않았어요. so, 그래서 the king took Daniel out of the den. 왕이 다니엘을 굴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he punished a man. punish란 말은 벌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즉 왕은 who were so jealous of Daniel 했는데 jealous란 말은 질투하느냐. 그토록 다니엘을 질투했던 그 사람들, 그 두 총독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벌을 줬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관련된 질문을 보십니다. question, who kept Daniel safe? 누가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켰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죠. god did, 혹은 god kept Daniel safe.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how did god save Daniel from the lions?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천사를 보내셨죠. 그래서 he sent an angel. 자, 천사. 다시 써볼게요. he sent an angel. 더 부연설명하면 to shut the lions' mouth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자의 입을 닫으러 천사를 보냈습니다. he sent an angel. to shut the lions' mouth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함께 지금 읽으신 내용 아래 더보기를 통해서 꼭 다시 읽으시면서 내용 이해 확인해 보시고요. 처음 들려드린 원어민의 음성 반복해서 들으시면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